오늘은 제가 수건니와 별이와 셋이서 캠핑을 하기로 했어요 수건니 캠핑장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이제 언니가 저 이제 심야개담에 촬영 때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자기 캠핑 장박하는 데 있다 놀러와라 해서 저도 아 네네 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놀다 올게요 별이랑 같이 모자 쇼핑을 했어요 휴게소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뜻한가요? 근데 잘 어울려 저도 이 모자를 썼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거요? 이거 솔라씨도요 언제 나가요? 머리색깔 공개되면 안 돼요? 아 이거 1월에 나가요? 아 그래요? 저 컴백하고 나가요? 네네네네 문별씨 노래 나오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오셨는데 어디 한 곡 불러요? 나오셨는데 왜 나왔냐 물어봐 아 그래 몰랐네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시작 진짜 1월 후에 나가요? 어 맞아요 저 컴백하고 나가는 거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룰루날랠라 룰루난라이건가요? 네 룰루랄라요? 아유 룰루날나나 룰루루난나나 룰루루난나나 그랬었나 룰루내나 이건가요? 아니에요 minutes in the end 수고니 캠핑 도착 수고니 캠핑 도착 수고니 캠핑 도착 그랬어요! 와 여기가 지금 산인데 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자연에 오니까 대박이다 아 아까 삼겹살도 찍었다 너 뭐하냐 언니 저거 배가 고파서 자 아까 삼겹살 먹었고 떡볶이 먹었고 다음 요리는 뭡니까? 그냥 있는 거 남은 거 다 때려놓고 볶으면 다 맛있어요 렌트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비주얼이 미쳤어요 오 일인용 사로로 옮기고 있어요 아 나는 이거 무슨 모기약 모기향 그건 줄 알았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냥 고운 정도 될 거 같은데 쩍득이 있는 쪽 언니 무릎만 나와요 뭐? 무릎 미녀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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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요? 아 지금 그냥 우리가 이만큼 먹었다 이 정도 보이는 느낌? 맛을 알았네 뭐 먹었어? 먹은 게 없지? 아까 팥죽 먹고 떡볶이 먹고 먹은 게 없잖아 먹은 게 없잖아 먹은 게 없잖아 그냥 볶음밥 한 개 테이브를 바꿔야 돼 나 이 테이브를 바꿔야 돼 이 테이브를 바꿔야 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짠 뭐 같아 화장실이 있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게 없고 여기서 자야 된다 예쁜데 여기 사우나 텐트도 있어서 사우나 텐트도 있어서 그치 아까 가보니까 좋더라고 카라반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밖에 보이게 또 갈 수 있어요 숙언니랑 미라언니는 이제 옆 카라반에 계시고 그리고 저랑 이제 별애가 이.. 여기로 왔는데 아휴 춥지마 아휴 손실 너 오니까 너무 좋네 그래 내가 좋다 했잖아 가자고 가자고 다시 오자고요? 확실해요? 이것도 편집하는 거 아니죠? 본인 거라 제가 가까이에 오지 마세요 거리 두기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아까 제 상태를 봤는데 놀라웠어? 추운 데 있다고 해서 그래 더더욱 이 모자도 휴게소에서 급하게 사서 개타고 이게 손수 뜬 거라 그랬나? 손뜨개질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 9시인데 언니들이랑 별이랑 2시간만 더 먹고 더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렛츠고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 1분이요 운배씨 얼굴 나와도 되나요? 안되요 나오고 있어요 문별이 다 로고를 네 안녕하세요 뭐냐? 왜 그렇게 말을 바꿔? 너 왜 이렇게 땡글하냐? 원래 그래 오늘 진짜 먹고 먹고 또 먹고 어 뭐예요 언니? 뭐예요? 식혜가 식혜지 우와 이거 호박 식혜인가? 응 이거 호박 식혜인가? 응 와 살얼음 대박 숙언니의 야심작 사우나 텐트 으악 아니요 영상 영상 슝 오 밖에서만 안녕 유튜브에 얼굴이 안 보이네 그 옆에 앉아봐 이쪽 옆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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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얼굴이 빠지빠지랍니다 지금 솔라씨의 유튜브를 위해 저희 셋이서 여기도 셋이서 지금 여기도 다 핀틀러 우리 셋이서 지금 물 한 번 껴어자 아오 연출 조심하십시오 조심해 원래 물이 저렇게 쏘야 돼요? 온도 한 번 해 흔들 흔들 한 번 해 아 못하게 오 잠깐만 안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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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물을 너무 이렇게 지금 12시 17분입니다 와 지금 엄청나게 먹고 들어왔어요 와 사우나 너무 좋다 사우나를 하고 오니까 진짜 너무 개운해요 그 사우나가 전기가 아니라 그 장작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더 몸에 좋다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좀 더 개운한 느낌? 굿배용 키를 두고 키를 두고 신발을 신고 돌아왔어요 지금 아침 9시라서 엄청 조용한데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숙언니랑 미성언니께서는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가볼까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 주셨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 주셨어요 근데? 네 아 따뜻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떠납니다 안녕 안녕 안녕